입주 축하 세리머니, 못 나가 입주를 한껏 들뜬 당신, 상대 팀에게 입주 축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각 층을 한 틀을 골라 2층 복식의 음식을 전달하세요. 음식은 매점에 집을 할 수 있어요. 단 바전 음식은 반드시 설치해요. 우리가 받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 공격, 공격하는 거죠, 암마디로 이게. 화장실 가게끔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가게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매점에 주면 들어온다. 아, 주는구나. 매점에 주면. 돈이 없으면 무조건 팔아주는 거예요. 네, 파란색은 두 분 목을 지정 팀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요? 살 수 있는 게 한 개가 나와요. 저희한테 공격 좀 해주세요, 수박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목말라가지고. 우리 서로 수박 줍시다. 서로 수박 줍시다. 서로 수박 줍시다. 서로 수박 줍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박을 한 통씩 좀 주세요. 그래, 그래. 수박 하나. 규원이 지금 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수박 한 통하고. 여기 수박 한 통하고 여기 이혼으로. 자, 즉시 지불하십시오. 우리 이제 공격할 수 있어. 우리 공격할 수 있어. 야, 땅 팔아. 우리 공격하게. 땅 팔아. 야, 가운데 땅 뭐 할 거야. 야, 저거 가운데 끼긴 거 두 개 팔아. 아니, 저희 끄텔리기 딱 팔아. 아니, 저기 쇼파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저런 거 팔아요. 혹시 사실분 있어요, 싸게? 아, 없어. 거기 뭐 사요? 칠할 씨도 이렇게. 칠할 씨. 칠할. 은행에서 사가면 5할인데. 공시가가 5할이에요. 칠할. 야, 아니야. 보세요. 왜 자꾸 공시가가 5할인데 시발에 파시겠다고. 보세요. 칠할을 내면. 칠할을 하세요. 네? 칠할을 하세요. 칠할을 하세요. 칠할을 하세요. 칠할을 하지 마세요. 칠할을 하지 마세요. 칠할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저기 쇼파는 뭐 하려고 해요? 없애. 아니, 땅이 또 나중에 어떻게 새해질지 모르니까. 아니, 죽으면 땅 싸주는 거 같아요. 지금 칠할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수박 안 줄 거야. 뭐야. 사랑이야. 야, 수박이 있잖아. 고기 세 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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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아니, 이걸 왜 안 팔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수다 죽어. 야, 수다 죽어. 야, 세다 죽어. 야, 세다 죽어. 야, 세다 죽어. 잠깐만. 저거 뭐예요? 입주 축하 세리머니. 목나가 입주를 한껏 들뜬 당신. 상대 팀에게 입주 축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입주 축하해요. 각 층을 한 팀을 골라 2팀 먹기의 음식을 전달하세요. 음식은 매점에 수박할 수 있게. 단, 단 음식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거고. 근데 우린 빠야 되는 거잖아. 공격, 공격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화장실 가입금 하는 거 같아요. 화장실 가입금 하는 거 같아요. 아니, 매점 하시면 들어온다. 아, 주는구나. 매점 하시면 들어온다. 오늘 없으면 무조건 팔아주는 거예요. 네, 파랑사랑 두껍목을 지정 팀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요?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공격 좀 해주세요, 수박이나 이런 거. 저 너무 좋아. 목말라가지고. 우리 서로 수박 줍시다. 서로 수박 줍시다. 서로 수박 줍시다. 아니, 저 서로 수박 좀 줍시다. 서로 수박 줍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박을 한 통씩 좀 주세요. 그래, 그래. 자, 수박 하나. 주원이 지금 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수박 한 통하고. 여기 수박 한 통하고 여기 이혼으로. 자, 즉시 지불하십시오. 우리 이제 공격할 수 있어. 우리 공격할 수 있어. 야, 땅 팔아. 우리 공격하게. 땅 팔아. 야, 가운데 땅 뭐 할 거야 그냥. 야, 저거 가운데 끼기인 거 두 개 팔. 아니, 저희 끝을 위해서 땅 팔아. 아니, 저기 쇼파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저런 거 팔아요. 혹시 이거 사실 분 있어요, 사지? 아, 없어. 거기 뭐 어떤가요? 거기에 있는지. 은행에서 사가면 5할인데 2할만 더. 공시가가 5할이에요. 야, 아니. 왜 자꾸 공시가가 5할인데 시발에 파시게. 보세요. 7할을 내면. 7할을 하세요. 네? 아니, 7할을 하세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7할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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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8할 시간들. 아니, 4할이 없잖아. 없어요. 저기, 저기 كان 뭐 하려고 해? 없애. 아니, 땅이 또 나중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니까. 아니, 죽으면 땅 싸준 거 같애. 야, 자기 수박 파티 하자. 그럼. 그러면 우리도 수박 안 줄 거야. 그래. 밥하라고. 선배님 그만하세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근데 나는 너무 초라해 둘리에 둘리에 서러워서 못살게 된다 굴레야 할 할아버지 있죠? 너무 초라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방이 맛있네 맛있다 달달하네 맛있네 난 지금 하나 없어요 원래 규환이도 개인기 있지 않았어? 이범수 선배님 아 이범수 한 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다 아저씨 하루 종일 너 기다리셨어 얼마나 네가 잘못한 거지 안하노? 세찬씨 뭐 없어 세찬씨? 전인권 선배님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맹구가 아 그러네 거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불향을 오해하시나 전인권 선배님 하다가 나온게 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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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울려 마이 마이 잘한다 잘한다 여기까지가 대근하고 대근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고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수박이 참 신기하죠? 왜요? 와 딱 하니까 딱 바로 소변이 오네. 이게 수분이 엄청 들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다리 꼬아지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동작이 아니고 신호가. 야 이게 오네. 아니 화장실 한번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신호 올 텐데. 이따 참아. 이따 한 번 주세요. 이따 참아. 화장실 지금 기부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였으면 이거를 원천시 기부해. 그러니까 형 그걸 왜 다 같이 먹어야지 혼자서. 우리 버텨야 해요. 그냥 오하리 이렇게 시원하게 갔다 오세요. 아니 이거 주시고 가실 수 있어. 이 알. 이 알. 이 알. 바로 이 알. 너무 싸웠다. 이 알. 이 알. 이 알. 이 알. 이 알. 이 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아니 물 팔지. 가자 가자 지금. 지금 터졌다. 아니 물 팔아야지 얘네들이 못 나가. 아무도 안 나간다니까 자꾸 왜 그래. 여기가 필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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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다 팔고 집어 사람도 뭐해 우리 사람도 뭐해 세상에 땅을 팔아서 할렘기 싫은 거 아냐 여기 잠시 좀 있으면 골프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네 땅은 나의 껌 왔다 기회가 왔다 나 이거 드디어 왔네 땅따먹기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게임들이 다 어렵네 이거는 경기롤레 재밌겠는데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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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처음 준다 빨강팀 대표 두 분 빨강팀 대표 두 분 둘이 시작 언제 넣어? 형 플러스 형이 형 플러스 형이 형 홀리로래가 진짜 얼마 큰데 이거? 이거 얼만큼 저기가 와요? 자 조용!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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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제발 어떻게 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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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리 싸우고 진짜 열심히 조사해 제발 제발 Oh screens work 심장 심장 아니 아 Shaun 진짜 안 돼 됐어 됐어 갔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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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풀퍼 이건 다예요 레벨 4 레벨 4야 제일 세는 레벨이야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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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 어깨나 참아라 제발 제발 두 발 어깨나 참아라 둘 이거 Weekens 야 난 배밍인 것 같아서 이거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녜 됐다 자 파란틴이 이제 끝났네 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점찍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 간다 자 간다 이쪽에다 왼쪽에다 형 입으로 풀어, 입으로 풀어 형 다 해 입으로 풀어 형 다 해 어떡해 야 진짜 우리 형 아니 빨간색이 기분이 좋네 무조건 해 야 할 땀이야 야 이거 저의 한 방 같아요 그래요? 누구나 무조건 설비 나와요 설비요 조리는 게리 나갈게요 게리 이거 몰라요 설비야 해 어 어떡해 하나, 둘, 셋 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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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눌러, 떼, 가 빨리 해 눌러, 떼, 가 그래 누나, 잘한다 응 여자아이돌이야 zep 다른 게임이예요, 이제. 자, 대조 나오세요. 한 잔씩 걸고요. 알았지, 그 다음 밀어 끌려면 어쩔 수 없어. 알았지, 그 다음 밀어 끌려면 어쩔 수 없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해. 자리야, 부담 갖지 마. 너 좀 되는 분위기야. 한 방, 한 방, 한 방. 탈출, 탈출. 되는 분위기야, 나리야. 괜찮아. 튕겨나가지고. 그렇지. 됐어. 내는 기운을 아무도 못 가. 나리야, 그럼 마음, 마음. 알았어. 야, 튀어 올라야 되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도 모르게. 아직은 멀었어. 됐어, 이번에 올라옵니다. 이번에 올라옵니다, 나리야. 솔빈이 좋다. 거기다. 솔빈이 좋다. 거기다. 얼굴 조심해. 얼굴. 얼굴 조심해. 아, 아니다. 강수 형 어디라고? 야, 이 게임은 언제도 쪄여. 형만 여기. 아, 그럼 쫄려라. 아니, 아니다. 우와! 와,лишeez. 야,강수 형. 나한테 강수 형이! 야,저거zogen. 정확하게 미쳤어. 형,ie bro? assa mês 마 macam걱. 웃긴게임. 아직은 멀었어. 아,아,이거 noveмы. 오와. 얼굴 조심해. 얼굴 조심해. 너무 잘 못해. 목 znaczy? 얼굴 조심해. 지금 남은 돈으로 땅은 최대한 사는게 좋아요 땅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 최종 미션은 하지만 할머니를 아예 다 소진시켜 버릴 필요도 없어요 할머니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땅을 파셔야 돼요 20자리만 빼고 살까? 네 20자리만 빼고 살까? 이거 게임 또에요? 역전은 역전 이런 거 오늘 왔다 왔다 또인데 또는 뭐야? 또는 뭐야? 방금 누가 훔쳤어? 야 또 누가 스파이가 많았구만 미쳤네 우리 케리 형은 전화했습니다 케리 형? 케리에 있는 정보가 있으면 서둘러 찾아주세요 케리에 있다니 서둘러 찾아주세요 어떻게 해 케리로 가요? 렛츠고! 역전하대요 케리에 있는 강릉이 케리에 있는 강릉이 케리에 있는 강릉이 넥